이번 시간에는 AMIS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AMIS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 머신 이미지스의 약자인데요. EC2 인스턴스를 그대로 저장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AMI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또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설정들, 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이런 모든 상태를 그 상태 그대로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AMIS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존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rivate, Public, Marketplace 이렇게 있는데요. Private은 자기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이고요. Public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Public입니다. 그리고 Marketplace라는 것은 일종의 아이폰으로 치면 앱스토어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여러분이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이 서버 쪽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구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영체제의 통으로 저장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쉽게 구매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력이나, 또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Marketplace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이 AMIS 챕터에서는 이 Privacy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AMIS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우선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 EC2 콘솔 화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Instances로 들어와서 여기서 인스턴스 하나를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런치 인스턴스를 하고요. Quick Launch Wizard에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운영체제인 Ubuntu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름으로는 AMIS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인스턴스의 이름이죠. 그리고 Select Existing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키, 우리가 패스워드 대신 사용하는 거죠. 키를 OpenTutorials under myWS under myKey라는 걸 지정을 하고요. Continue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런치 화면을 누르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Close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MIS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고요. 이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Connect를 선택한 다음에 유저네임으로는 Ubuntu를 지정했고 이 Private Key의 경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Launch SSH 클라이언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접속이 시작이 되고 접속에 성공적으로 접속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제가 할 것은 뭐냐면 이미지로 저장할 컴퓨터, 인스턴스의 상태를 제가 변경을 시킬 건데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거기에다 어떤 데이터를 적재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치할 소프트웨어는 역시 우리는 웹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파치를 설치할 것이고 그 아파치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파치를 설치할 때 수도 이런 명령을 쓰면 되죠. apt-get install 뭔가를 설치한다는 뜻이죠. apache2라고 엔터리를 당치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yes를 누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설치가 다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화면이 뜨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끝난 거고요. 이제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에 접속했을 때 서비스할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cd 받다 땋다 이 아파치의 다큐멘트 루트라고 해서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파일들부터 뒤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저 파일의 내용을 저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나노 인덱스.html 그리고 수두 앞에 수두를 붙여야지만 지금 권한 문제 때문에 수두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it works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취향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html 밑에, 바디 밑에, 헬로월드라는 텍스트가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려면 ctrl x를 누르면 save modified buffer라고 나오죠. 여기서 yes을, y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file name to wri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index.html이 맞으니까 엔터를 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즉,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그 프로그램 안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를 그대로 이미지로 만들건데 그 전에 이 웹서버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인스턴스의 시큐리티 그룹을 확인을 해야 되죠. 이것은 복습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시큐리티 그룹이 지금 quick launch2잖아요. 그럼 quick launch2에 2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바꿔야 되죠. quick launch2를 선택을 하고요. 인바운드는 이 서버로 접속할 때 어떤 프로토콜로 접속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80펌 포트가 이미 있네요. 그럼 저는 이걸 일단 지우고요. 그리고 이 create a new rule에서 http를 선택하고 add rule 한 다음에 apply change를 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했죠. 다시 인스턴스로 넘어가고요. amis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인스턴스로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웹페이지 즉,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웹페이지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인스턴스에 접속했을 때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선 index.html 파일을 hello world라는 내용으로 바꿔야 되고 그 index.html을 서비스할 수 있는 아파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아파치가 구동할 수 있는 우분투 리눅스 운영체제가 그 머신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상태 그대로를 제가 저장해놨다가 다시 로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